3, 2, 1 속보, 러닝화 계급도까지 나왔다. MG 푹 빠진 달리기 신풍속도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러닝화 계급도까지 나왔다. MG 푹 빠진 달리기 신풍속도였습니다. 요즘 러닝을 즐기는 2030 세대가 늘면서 러닝화 붐이 일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각종 러닝 대회들이 열리고 밤마다 3, 3호 러닝하는 러닝크루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고요. SNS에는 러닝스타그램, 러닝크루 이런 해시태그 게시물이 60만 개 이상입니다. 인터넷에는 성능으로 줄을 세운 러닝화 계급도까지 나왔고요. 고가의 러닝화를 일상복에 매치해서 입는 러닝코어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제일 쉬운 운동이잖아요. 운동화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달리기인데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러닝크루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즐기는 분화가 있으니까 매너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좁은 길을 크루들이 다 차지해서 길막하는 거 침을 길에다 막 뱉는 거 덥다고 상이탈이하고 달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 뭐 갑자기 또 뛰면은 힘들 수도 있고 약간 무릎이나 이런 데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몸 잘 풀고 뛰시고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문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필립 제팅창에 군대에서 하는 거 본 거 아니냐 상탈구보 그거 좋죠. 자 오늘은 필리핀 출장 간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를 대신해서 특별 게스트가 옵니다. 마피아 게임을 뒤집어 놓고 갔던 육각형 인재 트리플 S의 정하연 씨가 트리플 S급 완벽한 상담을 해드린다니까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정하연 씨와 함께하는 특집 고민 상담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요.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7245님 지난주 저녁에 축구 경기 직관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내구어머 핫팩 보온물통이 생각나는 날씨가 됐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축구장에는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습니다. 아 축구 직관하기 좋은 날씨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이 볼차게 좋은 날씨는 있어도 팬들이 축구 보기가 참 우리나라는 혹독합니다. 어제 보니까 저는 광주 중계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길에 밤에 휴게소 가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여러분 뭐 챙겨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진수님 어제 저녁 낚시하고 잡은 갈치로 저녁에 갈치조림해서 먹었어요. 베티는 낚시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파리 낚시? 그거를 개울물 같은 데서 해본 거 말고는 제대로 낚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 갈치를 낚아서 갈치조림을 해드셨다고요? 제주도 사시나요? 멋있는데요? 김영진님 출산하러 병원 와서 듣습니다. 베텐 들으면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있어요. 베텐 듣고 태교한 만큼 베티처럼 늠름한 아들로 자라기 바라면서 오늘도 베텐 듣습니다. 부끄럽네요. 애국자시고 순산을 기원합니다. 잘못된 태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별사탕님 날이 급 쌀쌀해졌는데 베티는 아직 아아를 드시나요? 제가 내일 아침 커피 당번인데 아아를 사가야 할까요? 뜨아를 사가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아아를 막 되게 싫다고 하는 경우도 없더라고요. 섞어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윤종철님 베티 조커 보셨나요? 저는 괜찮게 봤는데 전세계적으로 악평이 자자하네요. 폴리아 돼 저도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는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그래도 보고 판단해야죠.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고민 상담 특집을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본인 입으로 다 잘한다고 말하는 파워 당당 육각형 올라운더 아이돌 완벽한 상담도 기대되는 트리플S의 정아연씨여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 온라운더를 맡고 있는 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베텐에 오셔가지고 베텐 뒤집어 놓고 갔었거든요. 하연씨가. 베텐에 나와서 그때 라디오 첫 출연했는데 기억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네. 그때가 아마 데뷔 전에 왔던 거라서 데뷔 후에 오는 느낌이라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때랑 분위기도 확 달라졌고 아 그렇죠.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카메라 마사지 그때 베텐 출연하고 하연씨가 넉살 캐리커처를 그려주신 게 너무 빵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짤로 많이 돌고 저희가 티셔츠까지 단체 티를 만들어서 입구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걸 찍어서 좀 상처받지 않았나 싶었는데 괜찮으셨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가지고 싶었는데 아쉽게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정작 이거 그려주신 분한테는 선물을 못해서 다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꼭 스물 넉 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멤버들 다 입을 수 있게. 좋아요. 좋아요. 멤버들이 근데 혹시 이거 그림 그렸던 거나 베텐 출연했던 거 그거 보고 뭐라고 한 적 없나요? 잘 봤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자컨에서 정화백이라는 부케가 생겼어요. 아 정화백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직업이 하나 더 생겨서 그림 정말 특징 잘 뽑아서 웃기게 그렸어요. 오늘은 단독 출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인데 뭐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굉장히 부담이 됐고 그래요? 네. 저번에 유현언니랑 또 와가지고 부담이 좀 덜어졌는데 지금 제가 혼자 오다니 긴장이 좀 되고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선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씨 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타나디스라님 하연이 단독 게스트라니 폼 미쳤다. 860512님 천재화가 오랜만에 오시네요. 캠프라이딩님 트리플S는 멤버들이 뭔가 나사 하나 빠진 느낌이라 좋아. 저희가 약간 트리플S 멤버들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인데 팬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분들이 있네요. 이거 칭찬 같은 칭찬 아닌 것 같은 칭찬. 그죠? 네. 그렇죠. 육각형 나사 괜찮나요? 저는 나사가 한 두 개쯤 빠져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는 그렇군요. 요즘 어떻게 트리플S는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또 댄스 유닛이 컴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댄스 유닛도 있고 일본 데뷔하는 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다 달라요? 유닛도? 네. 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뭔가 큰 게 하나 큰 거 온다? 네. 하연 씨는 어느 쪽인지 살짝 스포가 안 되나요? 저는 이제 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걸 준비하고 있다. 내가 있으니까 큰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역시 이제 멤버들이 24명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각계 격파로 유닛으로 또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7월에 24인조 완전체 팬 콘서트도 하고 9월에 일본에서 첫 쇼케이스도 하고 그렇죠? 행사 때문에 굉장히 바빠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어떤 도시 다녀왔어요? 어제 공주를 다녀왔고요. 공주? 그 전날에 대전을 다녀왔고요. 그 전날에 강릉을 아, 부산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 날에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이야, 체력이 뭐 남아나질 않겠는데 괜찮나요? 전국 투어를. 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매일 껴있는 멤버들은 좀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투어를 다니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 저는 울산 경기장에 한 번 온 적이 있죠, 그렇죠? 아, 맞아요. 모든 멤버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화장실 가다가 네. 화장실 근처에 그 트리플스 멤버들이 쭉 서 있어서 근데 24명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왔던 분들, 안 왔던 분들 다 눈 마주시기가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맞아요.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네. 그때 저는 그래도 일부가 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울산 문수경 기장에 전원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뵙고 싶었는데 못 뵙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네. 울산 씨, 그 얼마 전에 청소강 브라이언의 트리플스 숙소가 공개됐는데 네. 본인은 어떠세요? 방 청소 정리 잘하나요? 저는 너무 잘하는 편이고 네. 준수하고 네. 살짝 저는 모든 숙소를 좀 총괄해서 조금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좀 치워라 이렇게 해주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치워라 리더? 그거 따로 있나요? 치워라 리더. 청소 리더? 네. 청소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깨끗한 편이지 않나요. 07년생인데 내가 그쪽은 리더다. 관리감도. 그렇죠. 누가 제일 좀 청소 명령 잘 안 듣나요? 청소 명령을 안 듣는 멤버. 아무래도 우리 아가 서아가 이제 밥을 2층 침대인데 거기 위에 수납장 위에다가 먹은 걸 다 넣어놔요. 서아야 이거를 여기다 두면 어떡하니 하면 멋쩍게 웃으면서 그런 느낌. 2010년생인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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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학교 2학년. 아하 그래서 내가 치워리더가 되고 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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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리더. 치워리더로. 네.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듣는 편인가 보네요 멤버들이. 그쵸 그쵸. 음. 아무래도 제 말은 다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공쪽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올라운더 멤버인데 자랑할 것도 있습니까 혹시? 정하연 씨 자랑하는 거. 자랑할 거. 네. 자랑할 거. 아.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본건데 그 AI가 매긴 트리플 S 외모순위 1위를 아하. 에이아이가 골랐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럼 진짜 비유를 완벽하게 따진거거든요 AI는. 진짜. 로봇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떄데 AI가 인증한 최고의 미녀다. 기계가 사랑한 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 그냥 팬이 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채찍 PT가 선택한 미녀 스미네명 중에서 당당하게 1위를 바리어스 걸린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인간미가 없다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 캐릭터같이 생겼다는 말이 자주 듣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죠 AI가 사랑하는 미녀 오늘은 고민 상담 코너인데요 트리플 S급 상담소에 고민이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요 다른 사람들 고민을 어떻게 지금 아직 고등학생 나이인데 잘 들어주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들어주긴 하는데 뭔가 확실한 해결책은 주지 못하는 들어만 주는 공감형 공감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해준다 상담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해결을 못해주더라도 맞아요 결국은 고민 상담으로 많이 찾아오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본인 고민은 없습니까? 2007년생인데 저의 고민 저의 고민은 이제 뭐가 좋을까요 저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난 고민이 없다? 저는 고민 없는 어린 나이에 내가 너무 육각형이고 네 그렇죠 고민할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팔각형이 되고 싶다 아 그런 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각형이 되고 싶은데 아직 육각형에 머물러 있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민 사연 한번 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자 9페이지를 보시면 있어요 네 이산호님 거 남자분 거 좀 소개해주세요 아 아내가 물건을 절대 못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입은 속옷도 결국 안 버리고 걸레로 쓰더라고요 좁은 집에 이렇게 못 버린 물건들을 쌓아두니까 짐에 치여서 사는 것 같아요 물건 좀 버리자고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으흠 음 물건 잘 못 버리는 사람들 있죠 아 엄마 아빠는 어떠셨습니까? 저희 아빠가 물건을 진짜 못 버리세요 아 쌓아넣는 스타일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냥 몰래 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냥 아예 체크 잘 안 하니까 사실 모아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없어도 별로 지장은 안 못 가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몰래 버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살그머니 좀 버려보는 건 어떠신가 음 바로 냅다 아빠 저격한 거 잘 들었다고 하신 거예요 아빠 미안 자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설득은 이건 솔직히 성향이라 네 설득은 안 될 것 같고 음 그냥 냅다 버려놓고 설득하는 게 아 좋지 않나 그렇죠 수납병 있는 분들이 그 순간에는 계속 이거를 버리지 않고 좀 모아놓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체크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까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있어도 크게 상관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본인 눈에는 익숙하고 안 보이고 이런 거라 그렇죠 그냥 버려놓으면 잘 몰라요 그냥 맞아요 없으니까 편하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음 그래요 남편 안 버려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버리고 모른 척하는 게 최고의 답변이다 네 그렇죠 용서가 쉽죠 자 그러면 이산호님께 한번 1침 쏴보겠습니다 정하연의 1침 그냥 버려라 왜 반말해요? 왜 반말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네 그냥 버려라 짜릿한 1침인데요 07년생 1침 잘 들었고요 자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뭐든 다 잘하고 상담까지 잘하는 올라운더 육각형 아이돌 트리플S 정하연 씨와 트리플S급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S 팬들이 많이 접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5408님 조카한테 주전부리 주는 삼촌 제가 그 노래 나가는 때 쿠키를 좀 선물해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서 쿠키를 못 먹는다 그리고 또 아이돌들은 어쨌든 식사를 잘 못하니까 그죠 스튜디오 안에서 먹으면 매니저들이 통제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먹고 나가야 된다 이랬는데 다이어트한다고 그랬더니 살찌면 어떤 느낌이냐고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살찌면 어떤 느낌이에요 배대호 동탁님 하연이 이모부가 배우 이명준 씨네 어? 그런가요? 아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신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살짝 와중이 된 게 이모부가 아니라 사실 형부예요 어? 형부요? 네 사실 다들 모르실 텐데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 사촌언니처럼 사촌언니의 남편 오? 아니 사촌언니의 남편? 외사촌이에요? 아니면 외사촌 저희 엄마의 사촌 엄마의 사촌이라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부터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세미언니였는데 아 근데 언니라고 했었군요 네 언니라고 했었는데 사촌언니로 지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셔서 형부라고 불러야 하는 오 그렇군요 네 맞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군요 맞아요 맞아요 이명준 배우님이랑 범죄도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다시 한번 가볼 텐데 김효영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아빠와 함께라는 시간이 있답니다 29개월 차 딸은 저랑 친하지가 않아서 걱정이에요 엄마 껌딱지가 저랑 단둘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연 양에게 상담 요청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빠와 함께라는 시간 29개월인데 벌써 안 친하다는 건 낯가림을 좀 하고 집에 잘 못 들어오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딸이 싫어하는 걸 수도 있고 엄마 껌딱지인데 아빠랑 단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 사실 이런 콘텐츠가 있었어요 부모님 오셔서 같이 체육대회 같이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저도 아빠랑 사실 안 친했거든요 몇 살 때죠 그러면? 그때가 한 다섯 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빠랑 안 친했다? 네 그때는 안 친했었는데 아빠가 그날 장기자랑 하는 게 있었어요 아빠들의 장기자랑 그런 거에서 앞에 나가셔서 말춤을 추시는 걸 보고 살짝 아 우리 아빠다 강남스타일 춤이요? 어 맞아요 그거를 이제 온 학부모님들 앞에서 추시는 걸 보고 살짝 아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층 더 유대감이 생겼던 기억이 나는데 07년생이면 다섯 살 때가 한 강남스타일 딱 나왔던 때네요 2012년 뭐 이럴 때 그때 기억이 딱 나요? 그렇죠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저분 너네 아빠야?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빠 이렇게 전체를 막 뒤집어놨는데 하연이 아빠야? 그래가지고 내가 덩달아 이렇게 뭔가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박수갈채를 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아빠다 이런 느낌 너네 아빠 싸이야? 이런 거 아니냐고 뭔가 아빠 닮아서 춤을 잘 추고 그런 가수가 된 건가요? 저희 쪽이 다 예체능 쪽이에요 저희 가족들이 말춤 김효영님 어쨌든 현재 유행하는 춤 그럼 만약에 진짜 딸과 한방에 친해진다는 것은 딸이 속한 어떤 집단 그렇죠 그렇죠 뭐 유치원 이런 어린이집에서 인기가 확 올라가야 된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춤을 좀 추천드릴까요? 최신 춤이면? 걸스네버다이 트리프레스가 또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걸스네버다이를 치면은 이제 딸아이도 와 이 노래를 알아? 이렇게 아빠 최고 이런 식으로 한방에 그렇죠 그렇죠 걸스네버다이로 걸스네버다이 잘한다 하영이라고 오고 있고요 걸그룹 춤을 춘 아빠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방에 친해진 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그래요 일단 하추핑부터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하추핑 아세요 하연씨는? 하추핑 알죠 저도 하연핑이라고 부캐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연핑 그래요 걸스네버다이의 좀 이렇게 핵심 후렴구 노래가 뭐죠? 어 불러드릴까요? 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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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반말 괜찮은데 그러면 이번엔 여자분이 보내셨는데 수빈님꺼 좀 소개해주세요 남편이 MBTI 맹신자입니다 저는 ENTJ인데요 뭐만 하면 너는 TJ여서 그래 너 T야? 라면서 딴지를 거니까 남편을 어찌할까요? 남편은 ESFP입니다 유치한 남편한테 하연 양의 따끔한 일침 부탁드려요 MBTI가 이제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너 T야? 이런 거랑 조금 계획 없는 사람은 너 P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럴 때는 MBTI도 이제 함물 갔거든요 사실 갔어요? 네 MBTI가 혈액형 같은 느낌이잖아요 혈액형도 함물 갔는데 MBTI도 가는 시대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이렇게 1층을 알려주시면 너 어느 시대에 살고 함물 갔어 누가 요즘 MBTI를 해 그렇죠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럼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뭘로 이제 좀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나요? 티니핑으로 할 겁니다 티니핑으로? 티니핑에도 MBTI처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넌 무슨 핑이야? 너는 무슨 핑이야? 나는 나나핑인데 이런 느낌 근데 일단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MBTI는 그래도 16가지인데 그렇지만 16가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핫추핑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온 세상이 핫추핑이다 워낙 많으니까요 저는 무슨 핑 같아요? 장명해 주신다면 빙글핑 빙글핑? 네 왜 빙글리죠? 뭔가 이미지가 빙글핑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빙글핑? 빙글핑 잘 돌려서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이스크림 잘 먹을 것 같아서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돼지꼬리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 구를 것 같다 헤드 빙글빙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핫추핑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신이다 MBTI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ENTP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바뀐 것 같아요 INFP가 된 것 같아요 INFP로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아이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약간 T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감성이 많이 나오고 왜 E에서 I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천진만나 그걸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앞가림을 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앞가림을 한다 약간 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 천진난만 자 그러면 이 수빈님께 MBTI의 맹신자 친구의 남편에게 뭐라고 일침하시겠습니까? 정아연의 일침! 뒷북 치지 마라 반말 웃긴데 지금 보면 다 결혼한 분 그리고 딸 아빠 그다음에 남편 사연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굉장히 윗분들인데 사면반말 그럼 박민호님 것도 소개해주세요 반말핑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회사 동료들이 너무 자주 찾아오네요 야근하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같이 퇴근하고 다음날 같이 출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회사 동료들을 자제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땐 단호하게 집에 그만 좀 오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진짜 짜증나죠 사실 하연 씨는 겪어본 적 없겠지만 그렇죠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 집으로 몰려갈 때가 있긴 한데 여학생들은 잘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군다나 회사 다니는데 동료들은 학생 때 친구들보다 훨씬 불편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가족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몰려온다 자 회사 동료들 어떻게 나보다 윗사람들도 있고 뭐 약간 부하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어쨌든 불편합니다 저 같으면 집에 귀신이 있는 척을 할 것 같아요 나 진짜 한 번만 같이 자죠 이렇게 해서 같이 자는데 자고 있을 때 몰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기겁해서 심지어 내가 귀신 분장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죠 친구랑 동료들을 완전히 기겁하게 만들어서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흉가인 척한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안 올 것 같아요 야 어디 가면 벌레가 나온다고 하거나 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나와 뭐가 보여 이러면은 그리고 용감하게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고 갈게 이랬는데 귀신 분장까지 한다 그럼은 안 오지 않을까요? 빙이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빙이핑 네 보법이 다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우리 집에 험한 게 있는데 니가 좀 퇴치해줘 야 우리 집에 귀신 나온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놀라운 솔루션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진짜 안 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그런 거 질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처에도 안 가는 분들 그러면 그 지금 사실 회사 동료들이랑 합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느낌인가요? 그렇게 많은 동료들과 오랫동안 합숙하면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한 방에서 네 명이 쓰는데 이제 서로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한 방에 네 명인데 어떻게 몰라요? 저는 또 이제 침대에 침대에 2층 침대에 1층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커튼에 달아나서 저는 저만의 세상입니다 밖에 안 보여요 에어팟 끼고 이제 밖에 쳐놓으면 아무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침대에서 아예 이제 파티션처럼 커튼을 치고 네 아는 척을 안 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명이 쓰다 보니까 서로 모른 척을 한다 아 그럴 수 있겠죠 네 사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너무 중요한 건데 맞아요 네 명이 같은 방 와 네 명이 같은 집도 힘든데 같은 방을 쓴다는 거 그렇죠? 진짜 군대 같은 느낌 들죠 그렇죠 그래요 하연아는 조금 빼놓으라고 하신 분이고요 룸메가 지금 누구누구죠? 지금 저는 토네언니 시온언니 서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보다 어린 친구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요 막내는 어떻게 생활하나요? 같은 방에서 어머니 세 명이랑 막내도 여전히 이제 에어팟 끼고 위에서 맛있게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아 그렇군요 땡튜브 보면서 예 서아 불 좀 꺼줘 이렇게 하나요? 아니 제가 더 가까워서 제가 끕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박민호님께 정하연의 일침 귀신들린 척해라 아 이거 반말로 일침하는 건 뭔가 명언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반말핑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장의진님 남자분인데 이분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주말마다 중학생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와요 다니는 학원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오는 거라는데 제가 보기엔 올 때마다 몇 번 용돈을 줬더니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가끔은 간식에 가끔은 간식에 용돈까지 달라고 하는 조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 늘 주던 용돈 못 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어렵네요 어떡할까요 중학생 조카 애매한 나이죠 그죠 입불 나이는 살짝 지났고 말 안 듣는 나이고 용돈을 슬쩍 바라는 것 같다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간식까지 축내고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의진님이 좀 비싸게 주셨 아니 비싸게가 아니라 많은 돈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너무 잘못 줬다 네 노란색을 준다든지 초록색을 준다든지 해서 이제 맛들려서 오는 것 같은데 초록색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학색인데 그렇죠 빨간색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파란색으로 바꾸면 흥미가 떨어져서 안 오지 않을까 단가를 확 낮춰라 네 그러면 안 오지 않을까 사실 삼촌한테 조카가 삼촌 보고 싶어서 오겠습니까 삼촌 지갑이 보고 싶어서 오는 부분이 크죠 그러면 동전 주는 거 어때요 동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뭐가 나쁘지 않다 깎아서 먹어라 완전 나쁜 것 같은데 삼촌 신용불량자라고 얘기해라 또 귀신들린 척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귀신들린 척 하라고요 삼촌이 뭐가 보여 그런 장난 혹시 멤버들끼리 치나요? 몇 번 친 적은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제가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멤버들은 진짜 소녀들이라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걸 좀 즐기는 입장이어서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오로지 저의 재미를 위해서 저의 재미를 위해서 다들 자지러지잖아요 그쵸 그쵸 저거 뭐야? 하고 정색하면서 이상한데 보면은 네 기절하죠 아무래도 제가 또 연기도 잘하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하면 이제 다 속아요 팜요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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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얘도 이상하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오로지 재미있으니까 한다? 네 저의 재미를 위해서 심심하니까 본인은 안 무서워요 귀신이? 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남한테? 나도 무섭지만 한다? 당한 적은 없어요? 당하죠 누가 좀 반대로 먹이는 편이에요? 유빈언니 아 유빈언니가 그래요 아닌 걸 알면서 무서워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나도 귀신이 무섭지만 남들 무섭게 하는 재미를 놓칠 순 없다? 그쵸 그쵸 아 그래요 참 아 또 공쪽이냐고 하신 분이 있구요 공쪽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분 이 삼촌에게 정하연의 일침 단가를 낮춰라 좋아요 동전을 추천했습니다 동전 네 자 그러면 3194님 것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은 남녀 모르겠습니다 성별 미상 성별 미상 회사에 저를 싫어하는 선배가 있어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라고 제 뒷담한 걸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으로 한 달간 업무지원을 가면서 숙소를 같이 쓰게 됐는데 부담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찜질방에서 잴 수도 없고 음 음 아하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다 근데 아 한 달간이나 숙소를 같이 쓰게 됐다 음 아 쉽지 않네요 음 나보다 윗사람인데 아 아 이유 없이 나를 싫은 사람이라고 뒷담화한 걸 전해 들었다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 선배가 날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음 뭔가 오해가 있었지 않을까요? 아 뭔가 오해가 있었으니까 이유 없이 싫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저를 판단한 게 아닐까 음 그러니까 한번 숙소를 같이 쓰는 김에 얘기도 많이 해보고 아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해보면 뭔가 오해도 풀고 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오히려 이럴 때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선배랑 잘 풀고 오히려 약간 적이었지만 훨씬 더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진지한 대화를 해라 그렇죠 그렇죠 오 채팅창에는 나를 싫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를 만들어 주라고 하신 말이세요 하하하하 이건 어때요? 영어로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 선배가 날 이유 없이 싫어한다는데 그럼 싫어한 이유를 만들어주지 뭐 하하하하 괜찮다 어 좋은데요?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요 나쁘지 않다는 건 또 뭐예요 하하하하 그렇군요 자 혹시 그 동료들 말고 네 우리 소속사에 무서운 분 계신가요? 무서운 분 그래도 막 이제 레슨도 계속 해야 되고 네 막 뭔가 배우다 보면은 뭐 이제 옛날에 배윤정 선생님처럼 무서운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무서운 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 순둥순둥 하셔서 순둥순둥하다 네 저희 회사는 극 애플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변기핑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핑으로 가요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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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선배 있는 이분 정아연의 일침 진대를 해보세요 마지막에 왜 열받게 존둥말하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자기 이제 돌아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은 좀 차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말하다가 네 어 계속 오늘 하루종일 명언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경제방송 느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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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S급 상담소 함께했습니다 자 9141님 오늘 반말핑 정아연 일침 미쳤네요 사이다 솔루션 마지막 존대 일침 킹받음 하연이 분기별로 불러달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둘이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 소통된다는게 신기하다 그쵸 아파버린다 그쵸 네 하연이 이제 긴장 풀렸나보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 말한 것처럼 우선 사드려야 되는데 그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진짜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밖에 안 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멤버들하고 아침 혜택 놀러 하시고요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트리플S의 걸스네버 다이입니다 여러분 양끈 드세요 하하하 하하하